네, 오늘 아침에 주미에 갑자기 이상이 생겨서 정말 불편을 드렸네요. 네, 다음 월요일부터는 다시 잘 회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5장,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5장을 마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벤서살왕이 극에 달한 고의적인 반역과 신성모독에 일어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대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다. 죄악의 잔이 막 그 한계를 넘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들의 행동을 경고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정말 그 연회장의 엄청난 소란과 흥청망청하는 그러한 모든 분위기가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떠들썩함이 완전히 고요함 속에 들어갔고 바다 밑 같은 정적이 그 넓은 호를 메웠습니다. 이 손가락이 나타났을 때 왕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술이 깬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깼죠. 하나님께서는 가끔 당신의 손가락을 가지고 중요한 사역을 할 때 손가락으로 일하시고 또 중요한 경고를 할 때 손가락으로 또 그 경고를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실 때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하늘과 별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십계명을 주실 때 또 친수로 손가락을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가능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행을 정지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넉칸 회사는 또다시 바벨론의 박사들을 다 불러서 이것을 해석해달라고 요청하죠. 연전연패 단위의 2장 그리고 4장 5장에서도 또 실패합니다. 이들은 이것을 해석해 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태우가 들어왔다. 태우가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들어왔는데 태우는 벨사살의 어머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너부가네살 딸이고 나보니더스의 왕후가 된 리터 크리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와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네,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왔습니다. 마침 이때를 위한 사람, 다니엘이 왕 앞에 인도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연세 84세 그런 아주 곧고 민첩하고 아주 늘름한 모습으로 초췌한 왕의 앞에 비교되는 인물로서 왕 앞에 나름대로 또 한 번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하고 써놓은 이 분벽의 글씨를 본문으로 삼아서 지금 이 회중 앞에 다니엘은 주우놈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이 설교를 하기 초반에 너브까네살왕을 소론으로 꺼냅니다. 이 벨사살왕에게 당신의 할아버지 너브까네살왕 대단한 왕이었는데 그가 다니엘 4장 얘기를 하면서 그 짐승이 된 거 당신은 알 거라고 교만을 떨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짐승이 됐다가 가까스로 다시 회복해서 나라를 다스린 거 당신은 알지 않느냐 그런데 당신의 할아버지는 교만할 만하다 인간적으로 교만할 만해 대단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아들이 되어서 잠시만요. 그 손자가 되었는데 당신의 할아버지에 비하면 형편없는 주제에 교만할 것도 없는데 오히려 더 교만해 가지고 건망을 떨고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을 저질렀으니 이거 어찌할 거냐 정말 안호한 경고의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니엘은 하나하나씩 해석을 해줍니다. 메네데겔 은파르시는 아라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메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합니다. 메네라는 말은 to counter, to number 이런 뜻이에요. 세다, 계산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수동 분사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세는 게 아니라 이 바벨 그 벨사살왕 바벨론 그 운명이 세어짐을 당하다 이만 뜻입니다. 헤어려지다 계산되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네메네라고 두 번 강조한 것은 굉장히 시급하고 더 분명하게 일어날 부분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네메네를 이렇게 다니엘은 해석합니다. 26절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당신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스케줄이 딱 나왔는데 끝나는 스케줄이야. 왜냐 신속모독과 베개를 하지 않는 교만과 이것이 그래서 끝났다. 당신 나라 끝났어. 이것을 다니엘은 강하게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메네메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켈이라고 하는 것이죠. 데켈 이 데켈은 저울에 달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수동 분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울에 갈려지다. 그래서 저울질 대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고대 상거래 수단으로 공정한 저울출을 가진 저울을 써서 무게를 정확히 계량을 했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은 저스티시스 한 분이거든요. 그분은 정말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직결 재판으로 그냥 마구잡이로 공산당 재판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저울에 재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적인 공의적인 그런 판단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마음의 행동을 정확히 다뤄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으시죠. 우리는 함부로 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울에 다는 이 행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완은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알아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욕기 31장 6절에 보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한다. 욕도 날 좀 달아주세요. 지금 벨사사의 황은 이 다는 자체가 이제 결국 심판으로 가는 거지만 욕은 내가 왜 이러한 시련을 당하는지 좀 달아서 공평하게 선택 좀 판단 좀 해주세요. 요청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대케를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27절에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 자 메네 메네 당신 나라 끝났어.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대켈 말하면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치에 훨씬 모자라. 그렇기 때문에 끝날 수밖에 없어.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3으로 그 영원한 운명이 선고되는 순간 하늘 법정으로부터 부족하다는 선언을 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말이죠 선악간에 우리가 다 심판을 받을 거라고 솔로몬은 인생을 결론 지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다. 그렇게 결론을 줬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얘기했고 고린도 후소 5장 10절에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판을 자꾸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10편 85편 10절에 보면 이 사랑과 이 공의 자비와 하나님의 이 저스티스가 입맞췄다. 그런 표현을 그게 어디서 입맞춘 걸까요? 십자가에서 입맞춘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거기 공의가 분명히 담겨 있어요. 만약에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이 공의를 무시했다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도 의로워지셔야 되거든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하나님은 불의함 가운데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하나님이 먼저 준수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면 죄의 싹인 그 사망을 당신이 치르고 당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단어 우파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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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말은 이거는 두 말이 합성되어 있습니다. 우 라는 말은 아람어로 모모와 엔드 그런 뜻 입니다. 모모와 이런 뜻 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뜻 이에요. 자 당신 나라가 어떻게 해요? 세워졌어요? 그래서 끝나버려 끝나걸 것이다. 그리고 태켈 왜 그런가? 부족해서.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된다. 조각이 난다. 이 말. 파루신 이라는 말은 조각 베레스라고 하는 복수용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각이 나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라진 그러한 상황으로 끝난다. 조각이 나버리고 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5장 28절에 베레스는 우파르신의 우를 빼고 바르신 이 베레스는 조각이 나는 것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질 거다. 누구에 의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 2장의 가슴 부분이 이렇게 팔로 이렇게 연합이 되어있잖아요. 두 나라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하여 다니엘 2장에서 언급이 됐고요. 이제 우리 다니엘 7장에 가면은 다시 이제 두 나라에 대한 그러한 불균형적인 그런 표현 곰으로 나타날 건데요. 여기에서는 다니엘 5장에서는 아예 그 나라가 메디아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는 나라라고 딱 찍어서 다니엘은 미래를 얘기한 것이다. 이래 해서 메네메네 데칼 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네 마디 선거는 벨사살과 그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을 만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가치가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일을 끝내시고 그 대신 성밖에게 대기하고 있는 지금 고레스가 이끄는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넘기겠다라고 하는 최후 통첩입니다.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통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바벨론성 안에서는 지금 하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이 바벨론의 마지막 운명의 글자를 본문으로 하여서 다니엘이 추석설교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이죠. 그동안 고레스는 지금 바벨론성 밖에 포위를 한 채 이 난공불란성을 어떻게 공격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포위를 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성벽에 갇혀서 내성 두벽 외성 두벽 내성과 외성 사이에 요프라테스 강물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느냐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상황을 역사가의 아버지 헤로도투스의 기록으로 우리는 안내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조금 제가 이 헤로도투스의 기록을 소개합니다. 호이덴츠의 시간은 경과되고 근성 바벨론에 대한 진격을 시도할 수 없게 되자 고레스는 커다란 당혹간 당혹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 이런 번민 중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에게 제안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궁리한 것인지는 모르나 한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고레스 얘기합니다. 고레스는 요프라테스 강이 성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지점에 그의 군대를 배치시켰다. 그리고 강성 저편으로 흘러나가는 지점에도 군대를 배치시켜놓았다. 그리고 물이 건너가기에 족할만큼 얕아지자 강바닥을 통해 진군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해놓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 명령을 그렇게 내리고 난 다음에 고레스는 어디로 갔느냐 그 자신은 그의 군대를 중에 비전투 인원을 데리고 철수해서 전에 니토크리스가 이 강을 위해 파놓은 분지를 향해 진군했다. 뭐 이 니토크리스 아까 얘기한 왕후가 무슨 건설을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태후가 마련해놓은 그 큰 분지가 있는데 글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고레스는 니토크리스가 한 것과 똑같이 수로를 통해 당시 늪지였던 그 파놓은 분지로 강물이 흘러가도록 유프라테스를 돌려서 놓아서 본래 강바닥으로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강물을 낮아지겠다. 그러니까 강줄기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물을 이 분지 니토크리스가 파놓은 이 분지로 늪지로 물을 보내고 나니까 밑으로 이제 흘러내려가는 유프라테스 강물이 땜에 막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 허벅지까지 넓적다리 중간까지 물이 낮아졌을 때 그들은 바로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아 물이 낮아지는구나 왕의 명령대로 그러면서 그 배치에 있었던 군사들이 쏜살같이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성 안으로 들어간 다음의 역사에 대해서는 헤로드투스의 기록보다는 크세노푼이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이 훨씬 더 정교합니다. 그래서 이 성 안으로 들어간 군사들이 어떻게 바벨론을 마지막 함락했는지는 크세노푼의 기록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셨고 이 크세노푼도 이들이 술을 마지막 때 마시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다니엘 5장을 완전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분명한 문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는 대단히 환한 불빛이 두르고 있었으므로 왜요?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벤키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이 즉각적으로 반대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어떤 수법을 사용했느냐 하면 시끄러운 소리를 막 냈어요. 소란이 막 피웠어요. 밖에서. 그랬더니 궁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조사라는 왕의 명령을 받고 사람들이 달려 나와서 문을 활짝 열었다. 여기에 문을 여는 순간 여기 보니까 아주 장군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크세노 푼이 가다 타스 가다 타스라고 하는 그 장군과 함께 있던 병사들은 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자마자 제치고 뛰어들어가 밀어 닥쳤으며 그들 가운데서 타격을 가하여 왕에게까지 일어났다. 그들은 칼을 빼들고 서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왕을 발견했고 수쪽으로 우세한 가다 타스와 고브리아스와 함께 있던 병사들은 왕을 제압했으며 그와 있던 사람들 마찬가지로 왕을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펠산산의 마지막 바이 된 거고 정말 다니엘이 메네메네테 어바르신 이라는 주석설교를 마치는 순간 정말 그 예언이 그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벨사살이 죽은 것입니다. 살해된 것입니다. 날이 박자 성체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도성이 함락되고 왕이 죽었음을 알게 되자 그들도 성체들을 포기하고 말하라. 이게 크세노푼의 기록입니다. 야 여러분 얼마나 빨리 이 바벨론 나라가 함락이 됐던지 그 바벨론 성 안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라가 바뀌었다는 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질 건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이런 난공불락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벨사살은 다니엘의 해석처럼 바로 그날 539년 빛이죠. 10월 13일 종치고 사살됐습니다. 제가 아재 개그 좀 하겠습니다. 벨이 뭘죠? 벨 종입니다. 종쳤다 이거예요. 사살 사살됐다. 그래서 이름이 벨사살이에요. 이건 개그니까 그냥 재미있게 들으시고 그래서 벨사살은 그날 종치고 사살됐습니다. 그 이름 걸맞게 말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은 이 바벨론 이 엄청난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기념을 이렇게 원통 기념 실린더에다가 세기문제로 이렇게 기록했죠.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 위대한 왕 바벨론을 주복하는 왕이다. 내가 바벨론의 개선이 익성했을 때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당당한 고초를 왕국으로 잡았다. 여러분 제가 이거 다니엘 2장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원통형이 어디에 있다고요? 대형 박물관에 있어요. 제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갔잖아요. 끝까지 찾아냈습니다. 가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죠. 동화상까지 찍었죠. 이건 지난번에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게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 뭐라고 그랬어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리고 게시록 18장에 뭐라고 나와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차별하지 마라. 바벨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멸망할 겁니다. 육족인 고대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게시록은 이제 영적 바벨론 현대적 바벨론도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하나의 조직체로서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심리상태가 바벨론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조직적으로는 바벨론 안에 있지 않더라도 그럼 우리가 바벨론의 사상을 가지고 여전히 벨사살처럼 건방을 떨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만하고 남들을 우습게 어기고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심판대가 차려질 것이고 그 심판대에서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처럼 벨사살처럼 멸망처럼 우리도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 5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린도 후소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다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에브리바디입니다. 여기 죄에 대한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다 심판대에서 판단을 받을 겁니다. 두렵죠? 매우 두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심판이 없다고 자꾸 부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심판대에 홀로 서 있는 것 이 그림이 잘못된 것입니다. 홀로 서 있는 그림 우리는 별사살처럼 이렇게 홀로 심판대에 서면 멸망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심판은 바로 이런 그림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서서 심판을 받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된다 보면 우리는 아무리 그 심판대가 엄중하고 무서워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요. 이제 나중에 다니엘 8장에 가서 조사 심판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 조사 심판이 사람들은 자꾸 두렵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 심판은 보금입니다. 제가 그때 보금적으로 이 조사 심판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어떻든 우리는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긴 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이게 습관화 되어야 마지막 심판대에 설 때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화 안 되면 그때 가서 이미 양심의 화인이 맞은 상황에서 예수님 초청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오늘 다니엘 5장 바벨론의 멸망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반면 교사를 삼게 되시길 바랍니다. 반면 교사는 항상 좋은 것을 통해서 교훈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주는 것을 반면 교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 멸망인 다니엘 5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를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으로서 분명하게 여러분 인식하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심판대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욕처럼 어 하나님 나를 저울에 좀 달아서 심판에 제대로 좀 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며 사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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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